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농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 핸드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성장 동력 해가지고 폴더블, 티타늄, 메탈, 전장이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네 가지 성장 동력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다수의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폴더블의 성장이 불투명하고 힌지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성장 동력 부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려가 과하다고 볼 수 있다. 폴더블, 티타늄, 메탈 케이스, 자동차 전장용 메탈 부품의 신성장 동력을 기대해보자.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이다. 폴더블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향 수주 기대와 애플, 초하이엔드, 보급형, 대화면, 롤러블 등의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케이치 바텍의 주가 저점은 연말이었던 경우가 많다. 현 주가에는 이미 우려들이 녹아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을 감안해야 하는 시기와 주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 내용처럼 핵심은 뭐냐면 힌지에 대한 예전에는 거의 독점처럼 되어 있는데 힌지라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진입장경이 높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관련돼서 힌지라는 것은 어느 기계라든지 언두, 가전제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힌지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첩. 그런데 저는 경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첩과 힌지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브라켓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에도 냉장고 같은 데 어떻습니까? 냉장고부터 문을 열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물론 핸드폰은 케이츠 바텍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거에서도 기계도 움직이잖아요. 핸들도 움직이고 움직이고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다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간 게 브라켓 종류인데 그런 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진입장비가 엄청나게 높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적으로 예전에는 거의 독점처럼 했는데 현재는 점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는 리포트 내용이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2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40% 이상 22,000원의 반토막이 11,000원이거든요. 2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렇죠.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버팁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2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마이너스 40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버티는 거죠. 그래 언젠간 오르겠지. 내가 한 2만원에 샀는데 언젠간 오를 거야. 지금 14,700원인데 2만원까지 언젠간 오를 거야. 나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거는 주가, 주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버팁니다. 사람들이. 언젠간 버티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에이, 금방 오를 거야. 한 달.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달, 두 달, 지금 한 석 달째 횡굴을 하고 있거든요. 버티는 거죠. 처음에 한 달은 아이고, 그래 조금 시간이 가네. 두 달 지나면 오르겠지. 3개월 지나면, 한 6개월 지나면 슬슬 지겨워지는데. 한 1년이 되면 아이고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손절을 치는 겁니다. 나 2만원을 샀는데, 대략 이 종목에 손절을 쳐야 될 구간은 한 18,000원 정도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죠. 마이너스 10%에서 많으면 마이너스 15%. 이 구간에서 손절을 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쭉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한 40%가 되는 거죠. 지금은 손절치기가 힘든 거죠. 아, 지금은 횡보도 한 3개월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이런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주가 많이 떨어진 종목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죠. 예를 들면 나 이 종목을 2만원을 샀어. 신고가가 2만 2천원인데, 나 2만원을 샀어. 지금 1만 5천원대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계산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2만원 대비 1만 5천원이면은 거의 한, 얼마인가요? 2만원 대비 1만 5천원, 5,35, 5,4,20. 마이너스 한 30% 될까요?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면 손절을 못 칩니다. 그러면은 계속 기다립니다. 언젠가에 오르겠지. 그게 잘못 걸립니다.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미 한 3개월은 지나갔거든요, 행보를. 마다권에서 행보를 한 3개월 지나갔습니다. 이게 한 1년이 된다면 어땠습니까? 얼마나 지겨울까요? 이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손절을 어느 정도 치신 다음에 반등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2만원, 2만 2천원에 사신 분이 계시다면은 언젠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죠? 깐난 애기. 깐난 애기. 초등학생만 들어가도 요즘에 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생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꼬맹이들을 빼면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마찬가지. 해외에도 어느 정도 대부분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 관련된 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떻게 한다? 반등 노려가지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노려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 종목은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일부 좀 손절을 치세요. 일부 손절을 치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14,000원, 15,000원 오게 되면은 다시 삽니다. 팔았던 손절을 쳤던 돈을 그대로 다시 삽니다. 그럼 물량은, 그러니까 수량은 증가하겠죠. 그 수량만 다시 대략적으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다시 이 샀던 물량만 파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팔았던 돈을 다시 어떻게 하나? 16,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삽니다. 이게 지금 쉽게 몇 번 했지만은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될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여기서 상당히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많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파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올라가면은 더 오르겠지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럼 다시 맞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일부 만회하셨다가 대략적으로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아마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 관에서 빠져나오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22,000원 정도 갖고 3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여기 주가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어떻다?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19,000원에서 2만원에서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2만 2천원의 신고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1만 4천원, 1만 5천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생각나실 겁니다. 어? 아, 추숙이야 그때 파라고 할걸? 파라고 할 때 그때 팔았으면은 다시 내려오면 어떡해?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이 가격대에 올려면 다시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반,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손실이 없이 조금조금 손실을 만회하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난 그 잘 모르겠다. 2만 2천원까지. 나 내 종목 2만원에서 2만 2천원 그 사이에 샀는데 나 그때까지 기다릴래? 네,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린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기회비용입니다. 주식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게 2만 2천원, 2만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그때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1만 9천원, 2만원대 정리하고 다른 정보를 해가지고 투자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돈을 그대로. 근데 여기에 묶여있으면 다른 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점 참고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지지대 저항 때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오늘 14,790원인데 지지대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되어있고요. 1차 저항 때는 16,000원, 2차 저항 때는 18,000원, 3차 저항 때는 2만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2만 2천원 있긴 하지만은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실게요. 자, 일단 매물대하고 그물대 말씀드릴게요. 자, 그물대 같은 경우는 구름대 같은 경우는 15,100원부터 14,600원대가 있었고 매물대도 같은 거 아닙니다. 15,400원부터 14,600원이고 그 위에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18,500원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만원까지, 2만천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익은 상당히 두텄다는 걸 투자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알고 미리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매물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0만 9천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현재 사고 있고요. 기관은 한 달 동안 52만 9천주를 팔았는데 지금 현재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찔금 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고요. 금투가 팔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 연기금은 현재 팔았다가 트레이드로 바뀌었고 사모편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만이 트레이딩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수급은 제게 관망을 하거나 현재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4.28% 이 정도는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3%까지는 사도 다소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4.28%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되고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지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주지 지분율은 25.2%입니다. 중소형주죠. 동산은. 동산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떻다? 최대주지 지분율은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30%는 돼야 된다는데 동산은 25%대이기 때문에 다소 약하다. 다소 미흡하다. 추가적으로 최대 지분율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동산은 무한회사다? 핸드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에 3,600억 원대에서 올해 4,000억 원대, 내년에 4,70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25억에서 올해 350억, 내년에 430억. 작년 대비 올해는 약간 증가하고 올해 대비 내년에 상당히 큰 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단기순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0억 원대에서 올해 410억, 내년에 418억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213억에서 올해 204억, 약간 좀 약해졌죠. 역성장애 있고. 4분기는 작년에 25억에서 올해 62억. YOY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지만 QOQ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감소하네요.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조금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억, 올해 37억, 2분기는 작년에 60억, 올해 2분기죠. 올해 2분기 60억에서 내년 2분기 70억까지. 전반적으로 조금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다소 약간 작년보다 약간 적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50억, 내년에 440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기대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50.3%, 유보율은 1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9.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 약간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내년 EPS는 1689원입니다. 1689원이고 BPS는 13,300원대이기 때문에 1700원 기준으로 한번 밸려 좀 볼게요. 1,700원이면 17,000원이 10배입니다. 1,700원, 34,000원, 6만원, 그러면 8배, 현재 9배, 8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밸려이션는 얼마냐? 15배에서 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동산은 현재 피해는 8배, 9배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블이 되면, 지금이 14,790원이잖아요. 더블이 되면 적정 주가가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아까 밸려이션, 기본적 분석인 거고요.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멘탈이 많이 붕괴되다 보니까 어떻다?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어떻다? 조금 오르면 막고 떨어지고 발락하고, 다시 재반등하면 다시 재반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손절을 일부 치셨다가, 트레이딩 하셔서 손실을 계속 만회하셔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예를 들면 나는 2만원, 2만원 2천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왜? 주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상당히, 상당히 뭐라고 하죠? 멘탈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마다 대부분 다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계속 오를 때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신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만회하셔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개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빨리빨리 마무리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조림모듈에서 59%, 알루미늄에서 27%, 그 다음에 패키징, FPCB이네요. FPCB에서 76%,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관련된, 힌지 쪽 관련된 IT 스마트폰 부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가 마지막이었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게 삽니다. 부채비를 50%, 유보율은 19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상경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휴대폰 관련된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PCB 생산, LED 조명, 그리고 폴더블 힌지 관련된, EMS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배당을 줄이려나, 작년에 한 300원 정도 줬네요. 300원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4,000원, 1,400원, 140원, 현재 기준은 한 2% 정도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치 바텍 오늘 종가, 14,790원이고요.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 가운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큰 포로 증가하고요. 모멘텀으로는 폴더블 제품 판매 개선 및, 판매 개선 및 케이스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6.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수급추세는 77.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15,000원, 하단은 14,000원이 되겠고, 저항대는 18,000원, 지지대는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회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KH 바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